방송인 사유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비혼모의 삶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한국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사유리 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유리 보다 앞서 미혼모의 삶을 선택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허수경 인데요. 허수경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마음의 상처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제혼한 현재의 남편과 는 함께 지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허수경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허수경을 미혼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허수경은 2008년 1월 정자기증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하고 자신의 성실을 따서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그의 출산기는 kbs 다큐 프로그램 인간극장을 통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허수경은 해당 방송에서 불임 판정으로 마음 고생했던 과거를 고백하며 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자로서 여자답게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을 못하는구나 생각돼서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딸 출산 후 허수경은 내가 생각하는 여성의 정체성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돼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완벽한 행복을 선물 받았어요. 아빠가 없다는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두 배 세 배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수경이 비혼모를 선언했을 당시는 사회적 편견이 강해 아동 가해라는 비난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에 앞서 허수경은 1990년에 영화배우 겸 탤런트 장세진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허수경의 남편 장세진은 남자다운 마스크에 권장한 신체를 지닌 사나이였으며 그녀의 남편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듯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전국고 배우로 발보듬했으며 영화 게임의 법칙 남자의 향기 조폭 마누라 홀리데이 등에 출연했던 잘나가는 배우였습니다. 허수경과 장세진은 면회 3년 만인 1990년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그녀는 대학 4학년 때이자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죠. 하지만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사회 장세진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허수경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식을 올리고 맙니다. 허수경은 신인 mc로 결혼까지 한 유부녀로서 부단히 노력한 끝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 mc는 남성 mc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방송 풍조였기에 허수경의 성공은 곧 여성 mc들의 의상을 제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인기는 1994년 결혼 4년차 만에 연예인 방송 수입 1위를 달릴 정도로 대단했죠. 그러나 이런 허수경의 탄탄대로의 장애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mbctv와 라디오 5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다가 임신을 위해 6개월간 방송을 시안부 하차를 선언을 한 것 있네요. 하지만 그녀는 임신에 실패했고 다시 방송에 복귀한 허수경은 1997년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허수경과 장세진은 불화설이 나돌기는 했지만 허수경이 방송에서 남편과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인꼬부부임을 충분히 과시했기에 시청자들은 허수경이 그해 이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허수경, 장세진 부부는 결혼 10년차의 이혼에 이른 것이죠. 일각에서는 허수경의 첫 번째 결혼을 부모가 그토록 강경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허수경 남편 될 사람의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것 외에도 서로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허수경 남편이었던 장세진은 허수경과의 결별에 대해 허수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허수경이 유명인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수경 장세진 부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저를 두고도 꼭 허수경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습니다. 그러니 허수경을 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고 허수경은 허수경대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허수경과 저 사이를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없지만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허수경과 정말 힘들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된 데에는 제 잘못이 큽니다. 허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허수경은 이렇게 결별을 한 후 다시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사실 허수경은 어린 시절부터 노력하였습니다. 1989년 mbc mc 제1기로 방송계에 들어간 그녀는 tv 아침을 달렸습니다. 이후 화요일에 만나요 주부 구단 장미의 이름 아름다운 리방 궁금한 이야기와이 등을 진행했죠. 그녀만의 톡톡 튀면서도 싹싹했던 진행은 허수경이란 존재를 시청자들에게 깊게 각인시키면서 이략 스타급 mc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력으로 한때는 최고의 mc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장한의 화제인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세진과의 이혼 후 허수경은 3년 만에 다시 영화 배우 백종학과 재혼하게 됩니다. 허수경은 백종학의 청혼에 이혼은 없다는 굳은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했고 2000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허수경과 백종학은 결혼 4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고 2006년엔 다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허수경은 당시 이혼에 대해 남편 백종학이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결별하게 됐습니다. 부부관계 안에 본 것이 아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다. 마음 자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결혼은 유지될 수 있지만 백종학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아주를 붙잡고 있는 심정이었는데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하고 마음에 정리도 됐습니다. 그 사람도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졌으니 홀가분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실월하기 같은 희망을 잡고 있었던 게 미안할 분 일찍 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라고 회상했습니다. 일각에선 허수경 백종학 결혼 은 허수경이 백종학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혼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죠. 이후 허수경은 세 번째 남편인 이혜영 교수와 결혼해 딸과 함께 제주도 에서 살고 있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 교수 역시 소설가 공지영과 이혼한 뒤 허수경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수경은 이혼 후 마음의 병이 심해져 공황장애 등에 걸렸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마음의 병이 심해져 약을 먹고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장애 사회부 적응을 극복하기 위한 약이에요. 1억에 아픈 것은 내가 자초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힘든 길만 걸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주장했던 것을 우기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가고 있었어요. 허수경은 방송에서 각별한 남편 사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척 아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너는 뭐가 어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이 행복해요. 이러한 허수경이 현재 남편과 같이 지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주말부부로 지낸다는 이야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수경은 제주도에서 딸과 생활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서울로 향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음에도 두 사람은 애정 가득한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